괜찮아요? 마다로에 카펫 돌려낸 걸 백걸음이 남달라 지금 이 속도 맞춰보자 템포 베이비걸 아침이 설레게 와우! 야, 이씨! 다리! 야, 이거 뭐 내 차도 아닌데 아니, 이거 내 차도 아닌데 떨림이 없어! 어? 야, 이게 어떻게 결루포야! 소리가 원래... 아니, 이거! 아,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운드입니다 아, 소리가 이렇게 좋았다고? 애니 상태가 아주 좋아요 와... 좋다, 이거